미래세 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학개미를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학개미들은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정을 보이기만 하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양쪽을 다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초 이후에 나스닥이나 아니면 S&P500이나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증시 상승의 배경하고 최근에 보면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나스닥 중심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초에 20% 넘게 올라오고 있고 S&P500 기준으로 본다면 연초에 한 2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리비안 얘기하시면서 혁신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부분들이 시장이 많이 녹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많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반등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2분기부터 올 3분기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주요 기업들이 이미 실적 발표가 끝난 시점에서 본다면 계속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시점을 분리해서 본다고 하면 9월 FOMC 회의 이후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는 악재들이 분명히 있었죠.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3분기 미국 경제의 둔화라든지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이슈들을 한꺼번에 덮어버린 게 바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부터 딱 한 달 정도 랠리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한 S&P 500 기조로 보면 7, 8% 정도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조정은 지난주에 발표된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높게 나오죠.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거의 한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의 30년 만에 거의 최고치 둘 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좀 시장에 잠재되면서 최근에 좀 증시 조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이 물론 펀더멘탈 이슈나 또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하나 더해져서 아마 수급의 이슈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개인들의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머징에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기는 커녕 계속 빠져나가니까 맞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이슈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단 실적 시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렇죠? 이제는 매크로 지표나 테이퍼링을 쳐다볼 때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매크로 지표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특히 물가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도 보시긴 했지만 아직 물가의 정점이 지났냐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면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 중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비교한 지표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찍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정점을 지났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다른 지표들에서는 좀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시티에서 나오는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다시 기준선 이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 관람의 지표들을 좀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9월, 10월 이렇게 두 달 연속 고점에서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당장은 아니긴 하겠지만 좀 시차를 두고 본다면 물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완화될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하신 서프라이즈 지수 뭐 이런 거에 경기에 서프라이즈 지수에 주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가는 안 들어가 있고 실시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 대비 좋았냐 나빴냐 이걸 이제 기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4분기에 들어와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